비껴 때립니다. 플라임디그. 아흐메드 백오프에 코트함으로 집어넣습니다. 핵심으로 됐습니다. 갑니다. 오픈 공격. 같이 아웃. 다시 뷰스. 안지고 있는 현대문가 속공 시도하는 우리 카드입니다. 약했고요. 현대반격. 아흐메드 성공입니다. 네. 필요한 현대죠. 속공입니다. 수비됐고요. 아흐메드. 갑니다. 하이버 랬죠. 타있습니다. 박경민의 기가 막힌 이거. 아흐메드 회원경. 또뜨린 쪼갭니다. 서로 이거죠. 선거가 좋아요. 자 리시로 일단 됐어요. 됐어요. 갑니다. 짧습니다만 역시 아흐메드는 결정력이 있습니다. 정디체로 갑니다. 수비됐어요. 자 이어직을 뒤로 놓습니다. 아흐메드. 아흐메드 미너텔입니다. 이게 바로 오비. 다행히. 적금 오버에 다시. 오름쩍 호이. 성공입니다. 20이네 20이네. 듀스로 갑니다. 다시. 이번엔 성공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에 몰린 현대 마지막에 몰려있습니다. 오른쪽 아흐메드 다시 한번 합니다. 아흐메드의 서브 다시 한번 서브 덕점 조호키가 미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아흐메드의 연속 서브 덕점 아흐메드의 서브 덕점 강성은! 곰으로 버젼고 아흐메드 23 대 21 15빛 덕점 넘어갔어요. 자 2연승 왼쪽으로 갑니다. 큰 각도를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됐어요. 아흐메드의 서브 덕점 수비 됐어요. 자 그리고 넘깁니까? 넘겼어요. 넘겼어요. 자 2연승 다시 한번. 아흐메드 아흐메드 기 맞춰서 갔어요. 머리 위쪽 외로 직선 뽑아랍니다. 강한 서브 기둥을 넘어서 밖으로 데려야 돼요. 아흐메드의 서브 덕점 굉장히 공격적인 서브 덕점을 넘고 있는데요. 지금 한 3분부터 들어왔어요. 연속 3분부터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올라가죠. 아흐메드 성공 아흐메드 저장 아흐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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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즌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많이 리스브를 바꾸고 있는 2라운드는 리시브를 바꾸면서 공격한지 같지만 3성화제의 차지선에서 리스브가 잘 이루어집니다 왼쪽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선수를 견뎠습니다 여스바니 다이빙 디그 멋진 디그 그리고 때립니다 때립니다 아크메드 자 리시브를 됐어요 황교수 리얼민 맞춥니다 이거는 크네요 자 리시브를 됐어요 갑니다 갑니다 시간 처음에도 자 리시브를 떨렸어요 정원영 블록캠잉 또 하나의 블록캠잉 이제 한 점 차 이렇게 파란 마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블록캠잉 성공입니다 이거 직선은 좀 아쉽죠 구해전 서버 좌천하고 백시로 모순 박습니다 들어왔어요 더브웨이트가 퍼집니다 강력한 서버 한방 다섯 점처럼 하나하나 멀어요 멀어요 일단 받아냅니다 허수봉의 디그 디그까지는 허수봉 이번에는 아우메드 아우메드 스파이크 브로카운 거침이 없는 레오의 서버 기가 막힙니다 일단 바운드에 씨가 났어요 뛰어넣고 아우메드 아우메드 아우메드가 끊습니다 패널은 아우메드 아우메드